아마 지금 대통령실은 굉장히 바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 유럽연합의 나토의 사무총장과도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EU의 우르줄라 본데 라이언 여성위원장이죠 EU 집행위원장과도 지금 얘기를 해야 되고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자 선에서 끝내야 될 문제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용산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의 움직임을 보면 뭔가 북한이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에 갔으니까 한국 군인들도 마치 우크라이나에 가서 북한군하고 대치를 해야 되는 듯한 무언가 착각이나 정신질환적 어떤 몰입을 하는 거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주변에 신원식 외교안보실장 그 다음에 김용현 국방부장 뭐 이런 강성분자들이 동원되어 있고 국정원은 때는 이때다 하고 아주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해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 그러면서 뭔가 지금 국방문제 남북 긴장문제로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봤습니다 물론 저는 이분들이 고의적으로 북풍을 유발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얼마 전에 있었던 무인기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의 사태까지 일련의 흐름을 보면 뭔가 지금 북한 문제와 관련된 긴장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분들 마음속에서 지금 어떤 호들갑이라든가 막 아들의 날린이 막 샘솟는 군인으로서의 어떤 본능이 폭발하는 건가 이런 느낌을 저는 좀 봤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도 그렇습니다만 신원식 장관이 전직 장관, 장군이죠 신원식 장군도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근육이 막 부풀어오르는 아드레날린을 맞는 듯한 그런 어떤 흥분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듭니다 사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군인 출신들을 국방장관에서 배제하는 데서부터 민주주의가 출발합니다 군인들은 싸우려는 본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국방장관도 민간인들로 시킵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여성으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여성으로 시키죠 지금 용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느껴보면 무인기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무인기가 북한에 가서 무슨 통을 달고 가서 떨어뜨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는 NCND 우리 시인도 부정도 안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한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NCND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시인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NCND를 여러 번 썼습니다 노 코멘트 노 디나이얼이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무인기가 아 저거 대한민국 군대에서 혹시 날린 것인가 라는 정도의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의문적으로 난리가 났죠 발끈 뛰고 김여정이라는 부부장인가요? 친구가 나와서 격렬한 욕설을 하고 그랬습니다 밑에 전단통을 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북한이 백령도에서의 항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항적은 백령도에서부터 출발한 거다 그 무인기가 지금 뒤늦게 우리 군이 어제서부터 국힘당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번에 북쪽으로 날아간 무인기는 북한의 자작극이다 우리가 그 보내지 않았다 하는 주장을 어제부터 펴고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NCND라는 얘기를 같이 하면서 그건 북한의 자작극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자작극이라고 보는데 만일에 북한이 이것을 가지고 흥분해서 무인기를 또 보내면 무인기를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갑자기 자작극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북한이 드론을 또 보내면 격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드론이 북한의 자작극이라는 것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믿으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은 거기에다가 전단통을 이렇게 밑에다가 달기가 불가능하다 전단통을 달 수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부터 국방부 공식 입장이 북한의 자작극인 것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NCND를 하고 있습니다 모순이죠 모순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NCND를 하면서 자작극일 이유가 없죠 처음부터 자작극이었으면 자작극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마치 우리가 관련이 있는 듯이 NCND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자작극이 개들의 자작극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가 거짓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어제 저녁으로 높아진 겁니다 왜 이 짓을 하는 거죠 저는 어제 저녁부터 우리 군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나는 느꼈습니다 자작극이거나 아니면 NCND이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하는데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면서 NCND를 주장하는 건 모순이죠 지금 우리 대통령이 기사부터 우선 보시죠 저는 이 한겨레신문을 썩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이 기사는 한겨레신문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문들이 쓰질 않으니까 조선일보도 안 쓰고 중앙일보도 안 쓰고 뭐 중앙일보는 두 번째 기사로는 썼습니다만 동아일보도 안 쓰고 경향신문도 안 쓰고 그래서 한겨레신문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겨레신문에서 저는 이 기사를 왜 갑자기 언론들이 중요한 기사로 다루지 않는지를 의구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들이 판단은 때로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보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야합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단계별로 조치를 취하겠다 이건 신문사가 단 제목이니까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했는데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 대통령은 리스크 관리라는 말을 써서 저로서는 약간 안심은 합니다만 대통령은 EU연합위원장, 유럽연합 집행위원장하고도 통화를 했고 거기서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러 북 군사협력의 진전야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단계적 조치가 먼저 매우 궁금합니다만 일단 단계적 조치는 이렇게 됩니다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가 있는데 지금도 소수의 대표단이 우크라이나에 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북한군 실전 투입이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빨라지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번에 북한 파병 문제가 나오자마자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거망동하지 마라 지난주 화요일부터인가요? 절대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호들갑들지 마라 여러 제목을 바꾸어 가면서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유럽의 일이지 아시아 태평양의 일이 아니다 이거는 유럽의 일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일이다 경거망동하지 마라 하고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조금 자제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북한의 참전을 마치 우리의 문제인 것처럼 지금 계속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럽 입장에서는 북한이 마치 우크라이나에 간 것처럼 대한민국이 만일에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한다면 유럽은 뭐 신이나 죽을 일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고 싶어서 죽겠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책임을 안 질려고 뒤로 몸이 반점 빠졌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 러시아로 가고 대한민국이 그걸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방방 뜨고 흥분하고 우리도 뭔가 책임을 다해야 될 것처럼 대한민국이 얘기한다면 유럽으로서는 why not이죠 불감 청구 소원이죠 그러니까 우르졸라 본데어 라인엔 집행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스텝은 뭡니까 우크라이나로 파병을 한다 만일에 그런 결정이 벌어지면 정말로 초군이 없는 일이 벌어지죠 만일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거의 나토 사무총장하고도 얘기를 했죠 마크 류이터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대표단을 보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표단이 뭐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대통령은 일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이 29일 유럽연합정치안보위원회와 관련 대책을 협의하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정보 국방 당국자들과 현지 전황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정치안보위원회와 관련 대책을 협의한 뒤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정보 국방 당국자들과 현재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방방 뜨고 파병한 이 문제로 갑자기 유럽과 미국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걸기만 하면 누구라도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럽도 난리 났죠 그러니까 폰데라이엔 그 이후 집행위원장이 막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고 나토 사무총장이 막 전화를 하고 대표단이 29일날 오늘입니다 유럽연합정치안보위원회와 관련 대책을 협의한다 대표단에 벌써 떠난 모양이죠 어떤 관련 대책을 협의하나요 우크라이나를 가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대표단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북한군의 전선 투입 뒤에 이루어질 우리 정부 군사당국자들의 현지 파견 문제를 타진하기 위한 사전답사 성격도 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유럽연합 입장에서 볼 때는 신난거죠 한국이 혹시나 한국이 군대를 보내주면 너무 좋은 겁니다 혹시 군대나 또는 살상용 무기 공격용 무기를 한국이 지금 나토는 돈이 없어서 말하자면 장거리 미사일을 못 대주거든요 그런데 한국 돈으로 차관으로 만일에 공격용 미사일이 온다 그러면 이유로서 너무 좋은 겁니다 설마하니 군인을 직접 보낸다는 얘기는 안 나오겠죠 설마하니 아무리 이 정부가 미쳐서 신원식 실장이 미쳐서 김용현 국방장관이 미쳐서 방방 뜨더라도 설마하니 군대를 보내는 요청이 저쪽에서 나오도록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쪽에서 나토 사무총장 이런 친구들이 미친 심정으로 군대라도 보내달라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평화유지군 또는 질서유지 등을 맡을 후방 업무를 맡을 전투는 우크라이나 군인이 하고 후방에 평화질서유지를 맡을 군인이라도 좀 보내달라 이렇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노무현 때도 이라크에 파병을 했는데 노무현 때도 이라크에 파병을 했는데 지금 뭐 못 갈 이유가 없지 그렇게 되면 정말로 곤란합니다 정말로 곤란합니다 정신 차려서 대응해 주시기를 부디 부탁드립니다 정신 차례